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두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말씀에 AJ인보스먼트 이재규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흥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의 피습 사건 이후 관련 수혜 섹터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오전의 흐름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속에 원달러 환율 또다시 약세를 기록하면서 1380원 선에서 현재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현 선물 동반 매도가 연관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시장 이론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대표님, 피습이라는 이슈 강도가 좀 센데 관련해서 또다시 저희가 어떤 걸 시장 안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지 미칠 영향, 지속성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굉장히 큰 일이긴 한데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빠질 시장이 올라가거나 올라갈 시장이 빠질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돼서 몇몇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것은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흐름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씩 나오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최근 미국에서 기술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물 출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적과 외형 성장이 진짜로 이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런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의 후보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추이를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가 트럼프에 간밤에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이렇다 할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우리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아직은 좀 혼재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최진호 본부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사실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에 대부분 언론들은 트럼프의 재직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데에 주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면에 있던 기사가 좀 더 눈에 들어갔었거든요. 뭐냐면 레드웨이브, 즉 양원도 모두 공화당이 집권할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보다 주의시장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했던 모든 정책을 다 되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에 우리 시장은 미리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트럼프가 지금 판세가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잖아요. 이번 피습 결과로 인해가지고 지금 중도층 등의 동정표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지층의 결치까지도 조금 더 표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대비해서는 굉장히 판세가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 안전자산 쪽이 굉장히 수급적인 모습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공화당이 이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상승을 받아왔던 2차전지 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간 증시에서 굉장히 많은 밸류를 받아왔던 기업들의 판세가 또 바뀔 가능성도 높겠죠. 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으로는 나와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둬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공화당 측에서도 결국에 판세를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각국에서 아리백을 계속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재생, 친환경적으로 많은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공화당 측에서도 이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부정을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결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한다 해도 공화당에서 일부 측근들이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안 가져가는 스탠트를 유지한다고 하게 되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리백이라든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100% 안 좋아질 거다라는 추측을 가지고 증시에서 좀 투자를 가져간다기보다는 일부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좀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좀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시장의 판세를 아예 바꿀 만한 그런 빅 이벤트가 될지는 시간적인 텀을 좀 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책적인 이슈 변화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해왔던 그 정책적인 이슈 부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의 판세가 180도 바뀐다고 보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트럼프 이슈로만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안전자산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 최근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가 다시 한 번 더 좀 기대감의 급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적인 저는 좀 테마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만 좀 접근이 가능하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저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는지 두 분께 한 줄 의견을 받아 봤는데요. 전략부터 한번 열어보시죠. 이재규 대표는 빠른 순합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고민이고요. 일각에서는 선수 아니면 이거 정말 시장 어렵습니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죠. 항상 어렵죠. 쉬운 시장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은 유독 매매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따라 붙으면 다시 한번 밀리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그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포트 구성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중장기 포트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거의 이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상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아직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지수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기준으로는 좀 약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수가 조금 더 우상향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종목군들이 선순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내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쫓아갈 수 있는 자금을 좀 추려놓고 나머지 자금들 같은 경우는 순환 매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거나 지금부터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종목군들을 좀 챙겨 놓으시고 좀 빠른 종목군들을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따라 붙는 형태의 매매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시장은 순환 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 좀 어려운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전략 한마디를 보면 참 요즘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시장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최진욱 본부장의 전략 한마디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최근 조종의 주도주에 관심을 갖자. 조종이 컸던 주도주를 좀 주목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시장의 주도주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주들도 마찬가지고 전선 주들도 최근 조종이 나와주고 다시 강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 상반기 때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난 거래대금과 또 주도주를 좀 받아왔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조종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일부 그 당시가 좀 매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은 이미 확고하게 수치로 좀 결과로 나온 상황이고 결국 시간적인 부분들이 실적들은 계속 좀 좋아지는 부분들로 베이스로 깔고 갈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주가가 어느 정도 밸류에 대한 부담가 그리고 워낙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일부 조정일 뿐이지 실질적인 이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주도주가 좀 다시 바뀐다라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상반기 때 주목을 받아왔던 기업들이 또다시 하반기 때 또 반등도 역시 좀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 좀 수납매가 굉장히 좀 빠른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재건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납매가 빠른 시장에 굳이 내가 너무 뒤따르게 막 추격으로 따라간다든지 좀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투자 전략을 잡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상반기에 좀 페이스, 초점에 맞춰져 있던 기업들의 자체가 하반기 때도 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저는 좀 편안하게 좀 눌림목의 매수 관점이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정으로 주도주가 바뀔 상황은 아니다. 최진옥 본부장의 의견도 저희가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빠르게 뜨고 있는 이 섹터들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트럼프의 피습 사건이 시장 안에 좀 강한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이야기로 시장 문을 열었는데요.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도 시장에 이럴 수밖에 없어서 첫 번째,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당선으로 이어진다면 러우 전쟁도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더해지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의 투자 의견 바로 받아볼게요. 한 말 들어주시죠. 오우, 갈렸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은 사겠다, 최진옥 본부장님은 안 사겠다 의견인데 각각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재건조들이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쉬고 신적가래 기록한 종목도 최근에 많더라고요. 투자, 매매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조금씩 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좀 앞서나갈 수 있다는 내용들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보다는 러시아 쪽에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상반기 때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눌림이 나오면 무조건 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하반기 때 자금이 어쨌든 이동을 하면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건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잘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최근에 주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건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건설주에 많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건설주들을 보더라도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것이 붙어준다고 한다면 좀 더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은 기업들,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데모라든지 유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YS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HD 현대 건설기계 같이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한 6%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재건주에 플러스 건설주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든 바이든이 계속해서 하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건설기계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은 지금부터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전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기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기존 재건주 플러스 건설주까지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한테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모두의 시황 설명하면서 주소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재건을 어떤 돈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좀 달라질 텐데 우리 흔히 인프라 그러면 기존에 사우디에 써던 네범시티 그것도 결국 건설이 들어가고 IT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주 중에서도 IT가 있냐 아니면 건설이 있냐를 둘만 놓고 봤을 때 건설은 주소주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만 움직인다고 건설주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건설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섹터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굳이 재건주들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쟁이 휴전이 되고 종결이 되는 부분들에는 물론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간적인 텀이 일단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재건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꽤 오랜 기간 쉬었고요. 꽤 오랜 기간 쉬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쪽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순간 그 찰나에 대응을 못 했다고 하게 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묶여있던 자금들이 최근에 좀 테마가 다시 형성이 돼가지고 주가가 급등 여력이 나오면서 해당 평당 부가한테 오게 되면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과연 이제 그 물량을 재건주들의 매수 심리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이 매수 주체가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재건주들도 오늘 테마성의 성격은 굉장히 강하지만 오늘 SG만 좀 거리량이 좀 강하거든요. SG만 거리량이 좀 강하고 그 밑으로 삼부토건이라든지 SI가 좀 2등, 3등 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리량이 그렇게 좀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시적인 좀 기대감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이 좀 종결이 될 거다.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 이 여부들의 테마가 지금 일단은 형성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은 전쟁이 분명 종결이 되면은 재건은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굳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재건주들을 바라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장기평도 전부 다 이탈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고 결국 어느 정도의 급등력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 물량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나서 잡아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잡을 때 잡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잡자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재건주 확인했고요. 연이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볼게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강해졌지만 무엇보다 좀 빠르게 팔고 나와서 현금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도 주말 사이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금도 올랐고요. 관련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상승률로는 네, 안 산다 벌써 들어주셨고요. 갤럭시와 머니틸이 가장 강하고요. 우리 기술 투자 옥션 쪽도 강한 모습입니다. 팻말 바로 다시 한번 볼게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됩니다. 테마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20% 가깝게 급등한 거 따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님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좀 관심주에 넣고 볼만한 그런 종목은 없을까요? 일단 우리 기술 투자가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었거든요. 10% 미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거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띄고 있는 기업은 우리 기술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STO와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의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우리 기술 투자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말부터 반등을 좀씩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 우리 기술 투자를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빠질 때는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 좀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피습을 당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크립토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려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비트코인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수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막 거래가 붙어가지고 이 정도 강도라고 한다면 오늘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어떤 좀 좋은 종목이 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조금 더디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화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토스뱅크 상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화투자증권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가 비트코인 관련주는 한마디로 관련주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진웅 본부장한테도 여쭤볼게요. 동의하십니까?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100% X는 아니고 지금 당장은 X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저는 100%...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 없잖아요. 중립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사는데 저는 조금 있으면 살 것 같아요. 한 며칠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 저는 매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최근 비트코인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독일 정부의 매도 그리고 이제 마운트곡스의 좀 매도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악성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이 가격이 크게 내려왔던 부분들이 ETF 승인됐던 그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기간 투자자들이 다시금 매수 압력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추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재 부분들 피스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이 당선이 확실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도 좀 뒤늦게 출발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거기에 또 한 번 더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지금 FTS 사건. FTS 사건 부분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 자금이 지금 채권단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10월 7일 날 법원에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에 FTS 채권 자금이 한 16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금이 돌려받는다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상당한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가상화폐 관련주들 최근에 조정도 좀 잘 나왔고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적인 한 1주, 2주,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나서 그때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보셔도 좀 큰 수익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대한, 오늘에 대한 투자에 괜히 안 산다였지 1, 2주 지켜본 다음에는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있다. 이재규 대표님의 한화 투자 증권까지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방산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피격 사건 관련한 것도 있는데 이미 수출 호조세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더해지고 있는 방산주죠. 투자 의견 빠르게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은 매수하겠다. 일치가 됐습니다. 자, 방산주 주가 상승률에는 다만 격차가 좀 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적만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중에서도 코츠 테크놀로지, 여러분 지난주에 방송 보셨다면 익숙한 종목이실 것 같은데 이재규 대표님이 관심주를 넣어보자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거래대금 붙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보다 상승률이 좋아요.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고객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LIG 넥선과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공교롭게도 현대로템과 LIG 넥선이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목표가를 2만 8천 원 수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방위 부담금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과거에는 북한과의 이런 갈등 관계에서만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토 회의에서 나토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전체 예산에서 GDP에서 GDP에서 2% 이상을 국방 예산으로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 국가가 과거에는 6개 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3개 국가까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쪽에 대한 계속해서의 투자, 예산 배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오늘은 이제 방산주 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코치 테크놀로지가 정거촌 트라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이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는데 최진영 본부장도 동의하십니까? 이 방산주는 트렌드인데 좀 더 남들이 많이 손이 가는 대형주를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재규 대표가 지난주에 큰 어떻게 보면 시세를 분출했던 이런 약간의 종소형주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대장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저는 일단 지금 투자 적기 시기는 맞다고 봐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무기 수출액 증가율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은 계속 좀 이슈 팔로업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도 세계 각국의 방위비를 증액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도 결국 이제 K-방산 부분들은 가성비면을 좀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도 굉장히 좀 인지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반기로 가고 또 내년까지 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무기 수출액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순서대로 거래량을 좀 많이 몰릴 수는 있어요. 그만큼 유통 물량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대금으로도 좀 큰 변동성을 좀 유지를 시킬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하반으로도 빠질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대장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게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에라이진 엑소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이제 대장이나 1등주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테마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팔로우업이 되게 되면 가장 좀 크게 또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주도주를 좀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로 증명하고 있는 코치 테크놀로지는 2만 8천 원까지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적은 변동성일지라도 안정적인 성향이시라면 대장주 위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도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체코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가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 의견 받아볼게요. 들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 이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 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 아직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더 보시고 매수한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3단한 의견을 드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17일 날 우선협상 대상자가 나올 테니까 그거 보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체코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전 쪽입니다. SMR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에서 유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다고 한다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협상자에서 탈락이 돼서 장 초반부터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좀 잘라내셨다가 추후에 좀 저점대가 나오거나 급락이 한 번 나온 다음에는 다시 한 번 제공략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이라는 게 트렌드의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에 밀린다고 한다면 좀 보수적이어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두산 애너빌리티와 우진 앤텍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이 설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올해 내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11기까지 이 설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종목들 말고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한전기술도 한 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원전 해체 아무도 안 볼 때 연초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 방송 꾸준히 보고 계신다면 이재규 대표의 원전 해체 좀 미리 앞서봤던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최준욱 대표님 본부장님 갑자기 승진하신 죄송해요. 본부장님의 의견 바로 연이어 들어볼게요. 저도 이재규 대표님과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이제 체코원전의 키가 좀 많이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코원전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에 결국 이제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급락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매물들이 기대감이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결국에 가격 상승을 좀 많이 유발을 시켰잖아요. 결국 그게 반대로 탈락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급락은 나오겠지만 결국 지금 미 대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는 원전주들은 꾀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결국 원전에 대한 부분들의 초점은 바뀌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두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결국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체코원전 부분들이 만약에 수주를 따낸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바라카 원전 이후에 지금 10년 넘게 첫 수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부 국내 기업들의 일감 증가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이슈 팔로업이 계속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가격의 조정이 나온다 하게 되면 일단 저는 매수 관점이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분할로만 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무조건 체코원전 따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100% 리듬감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실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는 좀 여전히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면 저는 일단 긍정적인 여파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17일이죠. 17일이면 어쨌든 결과를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약간 시기상조적으로 미리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 원전주 다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최진욱 본부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화장품에서 좀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화장품주들 조정도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화장품 수출 통계만 놓고 봐도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견조하게 지금 호조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 VT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VT를 가져온 부분들은 지금 리들샷이 올해 상반기 때 우리가 숫자로도 이미 증명을 한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H&B 채널을 통해서도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 쪽에서 지금 취급 매장이 5천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에 대한 강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지 유럽, 북미 쪽으로도 계속해서 리들샷에 대한 부분들에 제공약 가능성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에 결국은 리들샷이 VT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변함은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역시도 좀 실적 부분들 서프라이즈 되는 현상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한 차례 좀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원대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2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규 대표님의 공약주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 이제 현대 에버다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장비에 들어간 어테치먼트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장치, 부품, 부가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을 많이 키울 수가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이나 재무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아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규 대표의 공약주는 핸더 에버다임 최진욱 본부장은 VT를 말씀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박샘이 아나운서 만나보시죠.